큐! 꽃미남이 득실거리는 훈란 방송 대놓고 꽃미남 밝히네 씨 죄송합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밀려나는 건지 그걸 해줄래? 뭘 해야 되냐면 뭐야 큐! 자 꽃미남이 득실거리는 훈란 방송 대놓고 외모지상지 프로그램 대놓고 외모지상지 프로그램 대놓고 외모지상지 프로그램 말이 안되잖아 야 너 왜 5,6거까지 합쳐서 얘기를 해 대놓고 외모지상지 프로그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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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놓고 외모지상지 대놓고 대놓고 아니요 누가 가르쳐요 지금 큐! 꼭! 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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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오프닝으로 몇 번 실패하니까 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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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큐!